염소장 옆밭도 이것도 우리 부부가 감자 하나는 감자 싣고 여기 밑에는 고구마 심문자를 이렇게 팠어요. 아직 아무것도 안 심어놓은 상태고 여기만 감자 둘 줄 짓었어요. 작년에 여기 심문 감자는 도둑 안 맞았죠. 멧돼지 나오니까 무서워서 늘 안 와요.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냥 여기다 고구마도 싣고 멧돼지 내비 돌버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정말 지키시였더라구요. 작년에 여기서 고구마를 많이 캤어요. 그래서 가축 사료도 쓰고 우리도 지금까지 또 남아있죠. 이제 이달 말이면 고구마도 끝나요. 그러니까 이제 감자가 나오면 또 감자 크로케도 하고 감자 요리들을 좋아하니까. 그래도 부지런히 우리 부부가 했죠. 둘 같죠? 감사합니다.